와, 스탑! 스탑! 이 표정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화내는 거 안 되지 않아요? 나 누구한테 얘기하니? 화내지 마세요. 화 풀 때까지 제가 같이 있을게요. 내가 불어드려 놔야지. PD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업데이트 하러 갈게요. 잠깐, 그녀는 다시 올걸세. 네? 제 알고리즘에 의하면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계세요? 아니, 저기 다 사진을 두고 갔더라고요. 그리고 바람을 잠깐 쐬고 오니까 역시 남편이 밖에 없더라고요. 아까 잠깐 제가 미쳤었나 봐요. 이 사람은 또 이러네요. 역시 사진은 남편이 밖에 없어. 남편이 밖에 남편이 밖에 제 남편 사진에다가 장난쳐놓으시면 어떡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안 지워지네. 와이프 키키 왜 그러시죠? 아니,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 얼굴이 아니라 남편 얼굴이 아니라 드디어 쓰려졌군. 자, 시작하지. 여긴 어디.. 여기 어디야? 어? 이선이 뭐지? 여기 어디야? 어? 여기야.. 여기 어디예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다. 저기요! 그치.. 아.. 아.. 저 분은.. 신.. 흐흐흐흐흐 나 안아파 왜 안아프지? 꿈인가? 꿈이란 얘기는 내가 이들과 뭘 해도 아무도 모른다는 건가? 흐흐흐흐흐흐 틈이를 지켜 진님이 내가 내 눈앞에 있다고 해서 지금 즐겁고 즐겁습니다 꿈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아 싫어 죽었어 새가 누구야?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노래가 나오네 너무 좋아 뭐야 아까 들었던 노래잖아 저 여깄어요 뮤비인지도 모르고 좀 불쌍하고 어? 내 남편 닮은 사람 어디가세요? 같이가요 아직도 남편 닮았다고 그러네요 아 너무 아름답게 생겼어 쉐다 아 아 아 스탑 좋은 건 오래 봐야죠 그래도 이번엔 얌전한 기분이에요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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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탑 아 이럴줄 알았어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은 감사합니다 오고 누가 저렇게 손 묶어왔냐고 누구야 누가 저기야 누가 저기야 누구야 옳지 옳지 주리를 내버려 아름 너무 멋있어 아 잠깐 잠시 멈침 내 발을 봐라 내 그림자를 보라고 하고 까만 바람을 같이 날고 자기 자신과의 어떤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아랫입 제가 좀 더 알아볼게요 세 장 어 뭐야 너무 많은 일들을 벌어주고 있어 뭐지 새가 움직여? 잠깐만 되게 헷갈렸는데 새도 분명히 죽어 있었는데 퍼득 퍼득했어 의외로 관찰력이 꽤 괜찮네요 하네 조사를 제대로 안했구만 나비전 뮤직비디오 편집을 저자가 했다네 정말요? 그럼 이 사람을 섭외한 것도 그렇지 저자의 해석을 다 뽑아먹을걸 어디 어디 가세요 같이 가 약간 거머리 같아서 무섭네요 어 힘들었어요 이분 됐다 코르헨이 아 아 넘어지지마 아 아 아 아 아 남편 사랑탄 얍 소용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군 피를 수혈하게 살아냈습니다 오 오 오 오 저 보이세요? 오 까마귀가 먹고 있어 침착하고 잠이 폐 돌려가 시측 까마귀 아 대형이 역시 머리 아 아 아이 그 죄 자진영화는 뭐죠? 자네, 스키의 유튜브 아직 안 봤나? 강한이 나네 제이홉, I hope the peace in this world for BTS 빌어, 같이 빌어, 빌어, 같이 빌어 슈가님? 슈가님, 교회 같은 데인데? 자, 스톱! 슈가님도 같이 빌어, 같이 빌어 염젓한 준비됐습니다 허허 일단 내궈도 된다네 anza- 아!! 윈너 메러 봐, 윈너 메러 봐 오오오오오오 잠깐! 흠흥, 이거 너무 귀엽다 엥흥, 엥흥, 엥흥 저기 선배님 여기서 반전이 이러하네 뭐라고 해도? 나는 이길 거야 윈너메러 와, 윈너메러 와 윈너메러 와? 놀랍군, 양전탄이 먹히지 않아 헉, 그럴리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너무 재밌어 비님 놀랬어 나를 던져 이 두쪽 세상에 미치지 않으려면 미쳐야 해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잖아 단련이 핵심이네 봤죠 태형님 보라예요 잠깐만 뭐야 시민 그대가 말하기를 이거네 제발로 들어온 감옥 결혼 인간이란 그게 아니라 마음의 벽이었던 거야 마음의 벽을 하고 있으면 그건 내가 내 감옥에 내가 갇혀버린 것이다 라고 말한 거지 아니 이런 깊은 뜻이 있는 음악이었어? 어? 북을 샀어 드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열려? 뭐야 너 눈이 보였니? 오마이갓 나 이거 소름 끼쳐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또 다른 자아야 쉬워놨는데 벗지도 않고 마음의 벽을 봤어 물리적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봐서 그걸 본 거야 벽이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끈을 벗어버렸는데 나는 눈을 볼 수 있었던 앤 거야 그러니까 원래 볼 수 있는 사람이 난 앞에 안 보여 하고 좌절해 있었던 거를 뜻하는 거 아닐까 싶어 오우 소름 새 새가 살아났어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는 얘기지 그치? 뭐야 뭐야 저 소란 앤 어? 어? 키키 키이- 키키이- 키키이- 저기 화장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어? 뭐야 멋있어 헉! 스타! 이분은 참, 잘 돋는 줄 알았지. 지민님. 너무 맛있어, 어떡해. 너무 맛있어, 어떡해. 스타! 스타! 이 표정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화내는 거 안 되지 않아요? 나 누구한테 얘기하니? 화내지 마세요. 화를 풀 때까지 제가 같이 있을게요. 내가 풀어드려야지. 짱이다. 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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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망수가 취소 또 있습니다. 나도 멤버다. 뻥뻥뻥 아프죠. 오! 오! 와우, 팬타스틱. 와... 마음에 다시 초록이 돋기 시작했어. 드디어 7명에 다시 생명의 낙원으로 가고 있어. 저도 같이 가요. 나 제발 케끼빠빠 져. 변동이야. 첫 번 뻔함이 웃기네. 나 봤어. 새도 아까 한 마리 날렸는데 친구들 데리고 왔어. 나도 데려가. 저도 데려가요. 꿈이 종료되었습니다. 나 데려가. 나 데려가. 싫어. 안 일어날 거야. 안 깰 거야. 안 깰 거야. 개하지 마. 개하지 마. 개하지 마. 개하지 마. 개하지 마. 개하지 마. 하하. 꿈꾸셨나요? 하하. 남편이랑 같이 놀았나 봐요. 남편이랑 같이 놀았나 봐요. 남편분이랑요? 남편분이랑요? 알려주셨어요? 하하. 잘 보셨다고요? 네, 다 봤어요. 저 방금. 방금 케이크님 꾸신 꿈 저희가 틀어드린 거예요. 이게 공식 BTS 온 뮤직 비디오였어요. 내가 봐 이 공식은 오늘 언제 한번 죽인다. 네? 아. 그래서 이 뮤비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스토리 적인 측면. 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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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사랑 이 스토리가 진짜 쌍이다. 개인이 행복해지는 거, 개인이 마음의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일은 전체 사회를 위한 일이라는 걸 왜냐면 아까 봤잖아요, 마지막에. 이분들이 자기 스스로 가진 감옥에서 나옴으로써 더 많은 초목과 새싹들이 자라는 환경에서 우리가 더 안락하게 살 수 있다. 그 결과적으로는 저의 응원에 힘입어서 다들 나오셨는데 그러면서 진짜 하나가 된 거죠, 우리는 이제 가족이 된 거고. 근데 저는 원래 가족이 있고,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죠. 어... 이 마음의 가족과 이... 피키님, 이거 남편분이 보실 수도 있어요. NO! 지금 창피한 거고 뭐고, 저한테 가장 난관은 집에 가서 남편 얼굴을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엔 사람이 얼굴이 아니라고요. 쪼꾸미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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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은 전 이 사진들 챙겨서 가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나 왔어. 어, 키키 왔어? 어, 오빠. 어, 오빠. 왜, 오빠. 아,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 나중에 볼게. 오빠, 미안해. 화이트데이 축하해. 오빠, 나 미안해. 화이트데이 축하해. 화이트데이 축하해. 뭐? 화이트데이? 헉, 나한테 이런 걸 준다고 해서. 헉! 뭐야? 이거 전전히 하고 좀 그거잖아. 오빠, 미안해. 후광이 비친다. 내 남편에게서 후광이 비친다. 오빠, 미안해. 비트니스는 나에게 선물을 줄 수 없으니까. 헉.